자, 스케이트보드 나빠랑 타러 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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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하지? 왜 저래? 왜 저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헤어 제품이 품절이라 일단 제 생일 너무 섭섭하지 말라고 향수 선물 받았어요. 언박싱 한 손으로 하는 거 역시 어려워요. 향수 선물 받은 세 가지. 불거리에서 나오는 오저 블록삼 딜라이트 하나. 75ml짜리. 그 다음에 데이지에 이제 곱스 100ml 하나. 비오리자도를 요렇게 선물 받았어요. 통일에 밤이 없는데, 엄마가 밤 잔뜩 까다가 갖다 주셔서 요렇게 삶아먹고 있어요. 진짜 맛있어. 요새 꽂혀있는 사과주스인데, 진짜 맛있어요. 녹색 사과. 그리고 거기다 탄산수 섞어서, 한 3대 2 비율로 섞어서. 마셔요. 진짜 맛있어. 마시도 너무 좋고. 봄봄합니다. 2,25kg. 감사합니다. 지난번에 밤이 사준, 이 버킹슈탑. 이 옷 색깔별로 하얀색이고, 런두색 이렇게 샀는데, 진짜 잘 입어. 또 한 번 산책 갔다 와가지고, 아리스는. 졸려요. 진짜리. 아이스크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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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안보여. 아이스크림. 런두색이네. 진짜. 아이스크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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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참치... 해물 두부조림에다가 감자도 좀 넣었어요. 홍합이랑 참치랑 땡초랑 이렇게 매콤하게 졸려서 한우도 마시면 좋고요. 쌀보다 잡곡이 더 많은 밥이랑 두부조림, 두부 감자조림이랑 김치랑 이거 점심 먹도록 할게요. 잘 먹겠습니다. 너무 이상한 앵그리스만 오늘 이거 한 거 한 거 더블렉이 뜯지도 않아서 블라슨 딜라이트는 처음 사본 거거든요. 제가 줄가리 향수는 계속 먹으고 있는데 안 썩은 거라서 이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. 오드토일렛츠가 있고 오드퍼폼은 있는데 저는 오드퍼폼은 오드토일렛츠는 여기가 흰색으로 되어있어요. 75ml짜리인가 100ml짜리가 안 나오더라고요. 그럼 써볼게요. 향도 진짜 좋았어요. 여름에 쓰기 진짜 강추해요. 뭐 아는 향인데 너무 너무 좋은데요? 어 여름에 향수 고르시고 계시면 강추할게요. 진짜 좋은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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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뭐지? 아리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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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스.